안녕하세요 렉터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2400명 구독자가 됐습니다 지금 1월달 2004년 1월달 1월 21일인가? 그때 2300명 되고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네요 6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독자 오르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좀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타란툴라가 혐오동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않다 보니까 햄스터나 고양이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나마 구독자가 좀 더 빨리 오를 텐데 그렇지 못하고 타란툴라만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가 올라가는 게 점점 느려지네요 그래도 찐팬 구독자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가입해주시고 영상 봐주신 분들은 또 레탈리아를 이용하시고 뭐 타란툴라도 구매하시고 키워보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죠 좋아요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더라도 좋은 점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잡소리는 지워치고 그러면 이벤트 우선 다섯 분을 뽑아서 저희 쇼핑몰이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 보시면 만원의 행복이 있어요 처음 입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 입문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벤트고요 다섯 분을 뽑을 거고요 그 다섯 분이 저희 쇼핑몰 전화번호 있어요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하시고 저희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네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원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키워보고 싶은 타란툴라 한 마리를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 제가 뽑아서 타란툴라 사육장 사육 관련된 거 다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먹이까지 해서 한 번에 다섯 분한테 다 택배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타란툴라를 키우고 계시고 그리고 랩타 유튜브를 계속 봐주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고요 이번 이벤트는 타란툴라 지금 용품 이벤트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타란툴라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에게 이번에 번식된 메탈릭 핑크토 유채 한 마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는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분양하면 3만 원짜리 서비스가 갈 겁니다 용품은 아시겠지만 지금 꼬마큐브 이벤트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옐로우 밴디드 핑크토도 이번에 입고 됐어요 그 둘 중에 한 마리 선택하셔도 돼요 내가 키우고 싶은 게 난 옐로우 밴디드다 아니면 메탈릭이다 이거를 주문하실 때 표기를 놓으시면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타란툴라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타란툴라 분양을 그 10만 원 이상 구매하셔도 상품이 타란툴라가 아닌 이번에 나온 꼬마큐브가 선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꼬마큐브 플러스 타란툴라까지 갈 거예요 10만 원어치 타란툴라 용품 아니에요 용품은 용품만 주문하신 분들 아니면 용품하고 타란툴라 구매를 하셨는데 10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꼬마큐브만 가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2,400명 구독자 이벤트로 하나 더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은 이번 달 중간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 구매하신 분 한 방에 구매를 타셨다 그러면 바로 주얼 타란툴라를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한 금액이 아니다 싶으면 이번 달 최고 구매 고객한테 주얼 타란툴라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번 달 최고 구매 고객이거나 아니면 한 방에 제가 생각하는 금액에 도달했다 그러면 바로 선물을 지급할 거고 따로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명 구독자 이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